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는 더불어민주당이 발칵 뒤집어졌다. 더불어민주당의 악역을 자처하는 정청래위원 때문에 한바탕 난리가 났다. 대한조계정, 그러니까 대한민국 불교의 가장 큰 조직이라고 할 수 있는 대한조계정이 공개적으로 더불어민주당, 송용길 당대표의 사과와 정청래위원의 사과를 공식 거부했으며 대한조계정은 더 이상 더불어민주당 당직자들이 조계정에 찾아오지 말아라. 우리는 당신들과 할 이야기가 없다라고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에 폭탄 선언을 했습니다. 이 소식의 번지는 과연 무엇일까요? 잘 아시는 것처럼 국정감사기관에 더불어민주당 정청래위원이 사찰과 관련된 문화, 유산 거기에 가서 벌레면 당연히 관람료를 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관리하는 비용만 또 얼마나 많이 들겠습니까? 그래서 정청래가 주요 전통 사찰들을 관람하는 그 관람비를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통행세라고 비하했죠. 그래서 스님들이 그 당시에 우리가 그러면 문화재, 유족을 잘 보존하고 지키기 위해서 관람료를 받는 것이지 우리 스님들이 그것을 착복을 하느냐며 스님들이 얼마나 발칵 뒤집어졌었습니까? 그동안 함구하고 있던 정청래와 더불어민주당 성령길이가 사태가 확대가 되자 조계종을 찾아가서 두 손 두 발 싹싹 빌면서 제발 좀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했는데 조계종은 소주에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더 이상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와 할 말이 없다.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우리 스님들이 보통 화난 게 아니죠. 그러니 정청래 의원이 그동안 얼마나 망언을 쏟아졌습니까? 이번에 정청래 의원 때문에 대한 조계종이 발칵 뒤집어졌다는 그 본질은 무엇이다? 우리 불자분들께서 더불어민주당과 문재인 주사파 정권에게 이미 돌아섰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또한 성호스님도 얼마 전에 저에게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문재인을 지지했던 조계종이 굉장히 많이 변하고 있다. 문재인 주사파 정권과 더불어민주당을 지지했던 조계종 스님들이 문재인 정권을 향해서 성토를 이어가고 있다. 어떤 이유일까요? 여러분들께서 살려주신 정성산 감독, 정성산TV 좋아요, 구독, 알림은 큰 힘이 되겠습니다. 후원해 주시는 모든 분들께 가열차게 멸고 정청래가 아예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와 더불어민주당의 이미지에 그냥 흑칠을 한 곳이나 다름이 없지요. 정청래 위원은 전통 사찰 문화재 관람료를 통행세라고 비하한 것에 대해 거듭 사과의 뜻을 밝혔다. 정청래 위원은 25일 입장문을 통해 극정감사기간 문화재 관람료에 대해 표현하며 과도했던 부분에 대해 대한민국 불교계와 스님들에게 유감을 표하며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했다. 이어 불교계가 사찰 문화재를 관리하는데 오히려 국가로부터 많은 제약을 받는 것도 사실이다며 앞으로 불교계 현안 해결을 위해 많은 노력을 썼겠다라고 알렸다. 쉽게 말하면 자기가 이야기했던 것에 대해 대한민국 불교계가 심상치 않으니까 꼬리를 내린 것이지요. 정청래 위원은 문화재보호법 개정안을 발의하여 국가가 문화재 관리비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조항을 마련하겠다며 아첨을 떨었다. 문화재 관람료 해결을 위한 테스크포스를 구성하고 불교계와 충분한 논의를 거쳐 이 문제가 빠르게 해결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사실상 대한민국 조계종을 향해 스님들을 향해 낮은 자세로 사과문을 발표했다. 문화재 관람료 발언 과정에서 표현상 불교계에 심려를 끼쳐드린 점에 대해 다시 한번 사과드린다며 문화재 관람료 문제 해결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라고 사과의 말을 전했다. 정청래 위원은 지난 10월 5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문화재청 국정감사에서 해인사 해인사 문화재 구역 입장료를 해인사에 있는 문화재 구역 입장료를 뭐라고 해야겠다. 통행세로 지칭했다. 이에 얼마나 많은 스님들이 정청래 위원의 이런 정신당한 망언에 격분을 했느냐며 당시에 스님들이 그러면 우리 스님들이 해인사 문화재 구역 입장료 그 자체를 우리가 착복한단 말이냐며 정청래에게 감히 문화재 보존하고 문화재에 대한 시설에 대해서 그 돈에 대해서 분명하게 제대로 사용함에도 불구하고 통행세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그야말로 우리 스님들을 무엇으로 만든 것이다. 한마디로 수존로로 이야기한 것 아니냐며 당시에 불교계는 엄청난 반발을 샀으며 이어 이를 징수하는 전통사찰을 봉의 김선달로 매도하는 표현을 사용해 또 한 번 대한민국의 불교계가 발각 뒤집어졌다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논란이 거세지자 민주당 송영길 대표 등 지도부가 대신 사과하며 정의원의 발언을 수습하고 나섰다. 하지만 사태가 심각해지자 정 정내위원은 25일 오전 조계사를 직접 찾아갔으나 조계정 측의 강한 거부에 발길을 돌리고 입장문 형식으로 우선 공식 사과했다. 더불어민주당의 송영길 후보까지 총동원돼서 대한불교계 조계정 지도부를 달리려고 했지만 대한 조계정은 스님들은 공식적으로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당대표가 조계정에 찾아오지 말아라. 우리는 당신들의 사과와 당신들의 사과문을 우리는 인정할 수 없다라며 사실상 대한민국의 불교계가 더불어민주당에게 직격탄을 안긴 꼴이 돼버렸다. 또한 정청래 의원이 계속해서 조계정 스님들께 개인적으로 연락을 취하는 것에 대해 스님들이 한결같이 정청래 의원에게 우리 불교계를 돈이나 받아 먹는 수전노로 폄하해버린 정청래 당신 때문에 우리는 이제 더불어민주당 지지를 끝내겠다라는 반응들이 폭발적이다.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내부 중진위원들은 한결같이 왜 정청래 의원이 이 불교계의 문화사찰 그 관람녀를 왜 통행세 왜 봉해 김선달이라는 말도 안 되는 그러니까 스님들이 왜 열받았는지 더불어민주당 중진위원들은 한결같이 이렇게 더불어민주당을 불교계가 외면하게 만든 장번인 정청래에게 사실상 징계를 해야 하는 것 아니냐며 이러다가는 대한불교계 조계정 측의 공개 반발 이거는 곧 앞으로 불교계가 더불어민주당을 손절하는 그러니까 더불어민주당을 지지하지 않겠다는 의도로 해석된다며 정청래 의원 한 명 때문에 대한민국의 불교계가 완전히 반감을 사게 된 이번 일은 그야말로 하나의 사건이며 이 더불어민주당이 발칵 뒤집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태를 수습하기 위해 송용길 당대표가 각광의 노력을 하고 있지만 정말 불교계의 이러한 질타와 폭탄 발언에 이 더불어민주당 송용길도 어쩔 수 없는 사태가 초래했다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정청래 의원의 그 새치혓 때문에 대한민국 불교계 조계정 스님들이 그야말로 더불어민주당 너희들하고는 끝이야 끝 어떤 의미로 들리십니까 그러니까 대한민국의 불자들이 이제 불자들은 뭐다? 더불어민주당 너희들한테 표 안줘 라고 이해하셔도 될 듯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더불어민주당 발칵 뒤집어졌다 정청래 큰일 났다 우리 조계정 스님들이 집단 행동에 나섰다라는 기분 좋은 소식을 전달해 드렸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열고